안녕하세요. 이윤호의 고전읽기입니다. 니체는 일찍이 대형무대 효과가 특히 젊은이들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을 경고하죠. 그것은 알코올을 오래 사용했을 때처럼 천천히 젊은이들의 취향을 망가뜨릴 것인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을 관념의 인간 즉 이상주의자로 만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죠. 그리고 그가 예고한 일은 거의 그대로 히틀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낭만주의 문제와 그 낭만주의가 어떻게 신화화를 통해서 히틀러를 만들어내는 배경이 됐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광고 듣고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국민 라디오 계곡부터 지금까지 주 우리 대리운전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우리 우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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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투어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창에서 대한민국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투어였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천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의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 라디오 골뱅이지메일닷컴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낭만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낭만주의는 그 도이치 역사의 관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도이치 민족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독일은 유럽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고 또 대략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구규모로도 유럽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여기에 과거 도이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에 800만 명까지 합쳐야 비로소 도이치 문화권의 규모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유럽의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역학적 조건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사정이지만 독일의 경우는 그 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독일의 역사에는 깊은 좌절과 비참함의 요소가 함께하게 되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랜 세월 누적되었던 도이치 민족의 억울함과 고통이 히틀러라는 특이 현상으로 폭발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이 봉건제 국가를 완전히 탈피해 국민국가로 처음으로 이룩한 것이 1871년 정도의 일이죠 그 이전에는 신성로마제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존재했었죠 그런 점에서 보면 독일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엄밀히 따지면 1871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죠 다만 도이치어를 쓰는 도이치나라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나라 중에 오늘날까지 많은 제후국들로 형성된 나라죠 그 나라 중에 두 나라가 바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이고 이 두 나라는 1806년까지 신성로마제국에 함께 속해 있던 나라들로 과거 대부분의 문화를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나라의 크기가 아주 작아졌지만 과거에는 거대 왕국이었던 오스트리아 왕은 오랫동안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를 겸하게 되죠 즉 빈이 신성로마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오스트리아가 과거 도이치문학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도이치나라들은 이렇듯 분열된 상태로 고착시킨 역사적 사건은 흔히 종교전쟁이라고 부르는 30년 전쟁 그 과정에서 루터의 종교교역 이후로 나타난 개신교와 카돌릭의 갈등은 16세기 유럽 각국의 종교적 분쟁을 일으킨 데 이어 17세기에는 국제적 전쟁으로 발전하기까지 합니다 신성로마제국,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이 개입한 이 구식전쟁은 3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주로 신성로마제국의 영토 안에서 치러지게 되죠 그동안 처음에는 종교전쟁으로 시작되었던 이 전쟁의 성격이 점차 정치적인 성격으로 갖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독일은 여러 가지 피해 당사국이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가 1789년에 시민혁명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 시민혁명을 이룩하고 일정하게 나폴레옹에 의해서 국민군이 만들어지고 유럽 전체의 시민이라고 하는 국민, 국가 이 개념들이 만들어질 때 독일 사람들은, 도이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갖게 되죠 1789년 이후 탄 프랑스에서 시민계급이 주축이 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고 어지럽게 진행되는 혁명의 마지막 국면에 등장한 나폴레옹은 군대의 힘으로 프랑스 국내의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동시에 1790년대 후반부터 도이치 나라들을 차례로 점령이 나가게 되죠 당시까지 도이치 사람들은 통일대국가를 향한 애국심이랄까 국가랄까 이런 개념들이 이해되지 못했었죠 작은 나라의 전제군주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혁명의 이상을 지닌 프랑스 군대를 환영하기도 합니다 1806년 허울뿌리던 신선노나 제국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붕괴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어떤 감회를 느끼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적어도 그때는 국가랄까 이런 개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족 이런 개념들이 없었죠 그러니 당연히 애국심이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죠 그럼에도 이 민족에 의한 점령은 도이치 사람들의 사이에 민족의식을 차츰 일깨워지게 됩니다 괴태의 젊은 시절에 이어 이미 시작되었던 도이치 도이치라고 하는 언어민 민족에 대한 각성과 민족의 뿌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예술을 사랑하는 젊은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 도이치 운동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이치 낭만파 운동으로 시작됩니다 결국 독일 낭만주의 운동은 프랑스와 달리 묘하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과 결합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815년 나폴레옹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도이치 지식인들의 화두는 통일이었고 그와 더불어 전통적인 군주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이 새로운 시대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도이치 지역에서는 통일의 방법과 통일의 국가 체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고 그 중심에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패콘 다툼을 둘러싼 큰 독일과 작은 독일의 논의가 있게 됩니다 큰 독일이라는 것은 합스부르크 왕제가 수상으로 있었던 오스트리아가 포함되는 통일 국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작은 독일이라는 것은 그 오스트리아를 배제한 프로이센을 왕으로 삼는 수상으로 삼는 방법을 통한 거죠 결국 프로이센 주도화의 작은 통일이 추진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지금 독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떤 나라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낭만적이라는 말을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데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그러한 독일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시대의 특징들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독일 낭만주의 운동의 뿌리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민족주의적인 각성, 그것에 대한 염원, 통일에 대한 어떤 목표 이런 자신들의 고통들 프랑스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당시로 보면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서 나폴레옹 시민이라고 하는 계급이 출현한 것에 대한 도이치 민중들의 어떤 각성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 낭만주의 운동은 무엇보다 뿌리 찾기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8세기부터 이미 도이치 문인들과 문학이론가들 사이에는 민족문학 혹은 민족문학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집니다 18세기는 다양한 필사분들이 발견되었고 프랑스 문학의 영향에 맞서 민속 운율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젊은 시절 괴테는 민속 운율에 맞는 시들을 많이 썼고 널리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들장미죠 들장미라고 하는 그 곡도 실제 그 중 하나였던 거죠 결국 괴테의 들장미는 그 시를 통해서 그 당시에 민족주의의 한 뿌리 찾기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당시 괴테는 민요와 한스작스 등 16세기 운율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중세문학에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죠 사실 그 도이치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상황하고 조금 다르게 유럽이라고 하는 건 일정하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중세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뿌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계획적으로 이제 그 뿌리 찾기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의 토대를 이룬 것은 개몽사상이었죠 이것은 민주주의 정치사상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게 됩니다 개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미신과 일상의 비합리적 관습들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군주제에 맞서 시민계급이 주축이 된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하려는 개몽주의 이상에 비춰볼 때 그것은 당연한 이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도이치민족들은 일정하게 이 개몽사상에 매료되기도 하고 개몽사상에 당연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낭만주의는 그런 프랑스하고는 또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합리성, 미신적인 것을 철폐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개몽주의가 독일에 와서는 그것이 약간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리어 신화와 중세의 어떤 문학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 도리어 비합리적 어떤 신화찾기 같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이치 낭만주의, 도이치 문화, 도이치 연극, 도이치 음악 이런 것들은 프랑스하고 다르게 아주 독특한 형태의 낭만주의 형태를 띠게 됐는데 그것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애국심을 찾기 위한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신화를 결합되는 것들과 관계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결국 바그너라고 하는 놀라운 예술가를 탄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바그너가 탄생되는 데는 결국 바그너 그 자체가 아니라 바그너를 통해서 독일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는 문제죠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민족의 뿌리를 찾아나가는 그러한 신화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독일 문화와 독일의 낭만주의의 뿌리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은 히틀러라고 하는 거대한 힘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틀러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죠 이윤호의 고전읽기 듣고 계십니다 결국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히틀러가 그 반유대주의 사상을 갖게 되는 데에는 바그너의 영향이 대단히 컸다고 하죠 독서를 통해서 얻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바그너나 바그너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유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히틀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에 도이치운동을 주도했던 인동주의자 인종주의자였던 세너러나 비네시장이었던 카를루고 등 이러한 흐름들도 결국 바그너의 어떤 예술적인 혹은 철학적인 사유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히틀러가 빈에 오기 전에 실업학교를 다닌 린치에서 이미 바그너의 작품에 빠져들었죠 12살짜리 촌뜨기 소년은 린치 극장 1층 앞쪽 입석에서 로엔 그린을 처음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단번에 사로잡혔다 바이로이트의 대가에를 향한 소년의 열광은 끝을 몰랐다 라고 당시를 회고합니다 이미 바이엘은 루트비 2세가 왕세자 시절 미넨에서 그 작품을 처음 보고 최고의 열광의 눈물을 쏟은 바 있었죠 다시 뒷날 토마스 만두 르베기 극장에서 빛의 영웅 로렌 그린의 모습을 보고 대단한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조의 기사 로엔 그린이 소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음을 볼 수 있죠 머나먼 곳에서 존재한다는 성배사원의 아우라에 둘러싸인 심부로운 빛의 기사는 어린 소년 고트브리트를 마법에서 해방시키고 그의 악기를 열어줍니다 앞나라에 대해 불안해하는 소년들의 마음에 이보다 더 든든한 수호자가 있을까 히틀러는 바그너의 세계를 접하고 그 마법을 맛보고 난 뒤로 정기적으로 오페라를 보러 다녔습니다 특히 빈 시절 이후 바그너 오페라는 그의 일상 세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리체가 경고했던 바로 이것이 어쩌면 바그너로부터 영향을 받던 어떤 그 당시에 도이치 사람들의 속에 존재했었던 민족의 뿌리찾기의 신화화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그너는 많은 소년들에게 오직 음악만의 우상은 아니었죠 그의 특이한 경력이 또한 예술가를 지망하는 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바그너는 일찍 아버지를 잃고 의붓아부지까지 세상을 떠나자 홀로 가난을 경기며 삶을 개척했던 인물이었고 그는 이국을 떠돌아 가진 고생을 했고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혁명에 끼어들었다가 또다시 망명을 떠나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그너의 음악은 일정하게 당시에 도이치의 어떤 민족 뿌리 찾는 일 그리고 신화를 만드는 일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히틀러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히틀러는 젊은 시절 세계를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눈길로 바라보지 않고 연극적인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는 일찍부터 연극을 접했고 그 중에서 특히 거대하고 장엄한 바그너의 연출 방식에 많은 의미를 두었죠 히틀러는 정치가 난 무대 연출의 의무를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에 그가 구성했던 연출의 규모는 바그너가 무대에서 요구했던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죠 그것은 뒷날 국가 행사의 형식으로 현실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유사성은 히틀러가 바그너를 모범으로 삼아 열심히 모방한 데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뒷날 히틀러의 삶이 보이는 바그너와의 유사성은 단순한 모방의 차원을 벗어나죠 히틀러는 자기 나름의 독창성과 자기 분야의 남다른 타고남을 보입니다 어쨌든 히틀러는 바그너의 작품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익힌 것 못지않게 바그너가 가졌던 여러 인염들까지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에게 있어서 신화화 그리고 바그너의 연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정치적 세계관은 거칠게 나누면 반유대주의와 생존공간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반유대주의는 인종주의와 사회적 진보론과 결합되어 나타낸 것으로 이는 모두 바그너로부터 어떤 받아들인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생존공간의 문제는 당시 처음으로 등장한 지정학적인 세계관찰을 토대로 받아들였고 대단히 강렬한 민족주의적 발상이 아주 유치한 수준에서 지정학적 관철 방식과 결합되어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키틀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족 중이 존재하는데 각 개인이 우수하거나 열등한 것처럼 종족도 우수하거나 열등하다 결국 적자생정법칙에 따르면 가장 강한 존재는 자연의 총화가 되어 지배권을 얻는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약하게 태어난 존재는 이런 법칙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때 이른바 휴머니즘이란 자연 법칙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연은 잔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것이 왜 부도덕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히틀러는 바그너의 어떤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종족주의적 세계관들을 결국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권력과 제의 형식들을 주창하게 되죠 최명과 제의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히틀러는 자신의 특이한 연설 능력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의 연설을 들어보면 날카로운 외침과 이상한 목소리 아주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의 태도나 표정에는 자연스러움이 별로 없죠 그러나 그는 정치 집회장에서 종교적인 부흥 집회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열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집회에 찾아왔고 당원이 6천명이었던 시절 정당의 연설에는 1만여 명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설은 시기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항상 비슷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들을 예리하게 집어내고 언제나 간결하고 추상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유대인과 베르사이 조약에 대한 증오 독일인의 자존심과 위대함이 거듭 감조되었죠 히틀레가 반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몇 가지 뿐입니다 주제가 심화할수록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가 힘들고 진부하고 이해하기 쉬울수록 오히려 인기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심지어 같은 내용을 하룻밤에 10번씩 반복해서 떠들 때도 있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내용을 간결하고 활용한 단어에 실어 기본 표현을 만들고 그것을 적절하게 변조해 반복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죠 그 사이로 우스꽝스러운 표현들이 자주 섞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독특한 제스처까지 덧붙이죠 채플린의 영화 독재자에서 연설하는 히틀러의 몸집과 목소리를 패러디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틀러 특이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집회장은 사이비 종교의 집회장과 같이 엄청난 열기가 넘치도록 조직되었죠 연사들이 등장해 구호를 반복하고 곧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면서 그가 등장하기 전에 미리 긴장되고 고조된 분위기를 세심하게 연출합니다 그가 연설한 집회장 열기에 대해서는 당시의 증언들이 남아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당 집회라기보다는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것 같다는 인상이 보고됩니다 히틀러는 집회를 위한 장소와 진행과정, 선전 방식 등 모든 면을 매우 꼼꼼하게 직접 살펴보고 계산하죠 그의 연설도 철저히 기산되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설은 일정한 형식을 얻게 됩니다 아울러 정치에서 만들어내는 무대효과 히틀러는 바그너의 오페라가 만들어내는 대중적 인기의 비밀을 날카롭게 깨끗어보고 그 핵심을 채득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살려 효과를 극대화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그너를 넘어서 이제 정말 전유럽을 전율케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연출가였던 거죠 히틀러는 곳곳에서 거대한 대중정치 집회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정한 자신의 영향력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히틀러의 양식을 보면 아주 재밌는데요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과 일단 정권을 잡은 통치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으로 모든 것을 파구로 향해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히틀러 양식이라고 할 만한 어떤 특성이 드러나게 되죠 그것의 핵심이 바로 신화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특히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신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간 존재를 은폐하고 자신이 후세의 눈에 신화적 영웅이나 거대한 기념비의 모습으로 비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자신의 역사적 흔적을 지워버리는 작업입니다 집권 후 히틀러는 자신의 출신이나 과거를 증언해 줄 만한 기록을 모두 없앱니다 그의 생에 대한 신비로운 전설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연이 아니죠 그의 어린 시절이나 출생의 비밀 중에는 그 자신도 확실히 알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이것들은 분명히 계획적으로 말소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철저히 은폐합니다 소시민 출신의 단순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측근에 두었고 그 밖의 나머지 주변인물들도 모두 충성스러운 부하들 뿐이죠 그래서 그의 사생활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대단히 금역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리고 스스로가 영웅주의라고 하는 바그너가 만들어내는 신화로부터 만들어내는 영웅주의에 스스로가 도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당시 독일인들의 어떤 가슴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른바 애국신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와 신화와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까지 작동하게 됩니다 이러자면 이름을 붙여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바그너 그리고 바그너 이전에 그 도이치 민족들이 찾았던 그 당시에 어떤 게르만 신화 여기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고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많은 난동과 행사에 붙여진 신비로운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대인의 상정과 회당을 파괴하고 유대인을 죽인 1938년 사건을 그들은 수정의 밤이라고 불렀죠 또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1934년 나치 돌격대잔 에렌스트 램을 견제하다 못해 죽인 사건을 긴 칼의 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3제국 선전의 결정 중 하나로 지상에서 밤하늘로 스푸트라이트를 쏘아올려 만들어낸 얼음으로 지어낸 대사원인도 있고 나치는 권력을 잡히 이전부터 자신들의 행사에 갖가지 현란한 수식어를 갖다 붙였고 그것은 그들의 행사가 정치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제의적인 행사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런 명칭들은 이상한 마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신비롭고 신화적인 이름들의 내용에 과격학미나 결핍을 기르기에도 편리한 방편이 있습니다 그 만화 중에 20세기 소년인가요?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종족들 일본이나 독일이나 한국의 어떤 것이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신화화와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파시즘으로 귀결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독일의 민족주의의 출현 결국 낭만주의 19세기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없었던 도이치 종족들에게 새로운 낭만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환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민족이라고 하는 것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전의 뿌리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일정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그너에 의해서 보다 예술적으로 승화되었고 그것은 거대한 정치를 하나의 마법으로 만들어내는 히틀러에 의해서 또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개별개별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민족주의적 요소들 혹은 그 민족주의의 어떤 열망들 그 자신들의 뒤처지고 있었다는 열폐감들 이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신화는 적절하게 사용되었고 그것은 단순히 소재적인 신화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들을 신화적 장치들을 통해서 스펙터클한 거대한 정치 게임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과정이 또 다른 의미의 거대한 집단적 파시즘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적 파시즘은 바로 나치 혹은 히틀러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독일 종족들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패배감 열폐감 이것의 결과로 만들어낸 민족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한민국이라고 쓰는 것 그것은 대일본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는 뭔가 자기 열폐감에 대한 드러냄이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민족주의가 언제나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의미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광폭한 파시즘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독일 낭만주의가 어떻게 히틀러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됐는가를 이해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멀지 않아 21세기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파시즘이 존재할 수 있고 이 파시즘이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폐감들이 만들어내는 민족주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호의 고전읽기 듣고 계시는데요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윤호의 고전읽기 듣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나치의 그리고 그런 파시즘의 어떤 요소들이 적어도 그 당대의 어떤 신화와 그리고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주목하게 합니다 예컨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국가 종목 체육에서의 국가 종목을 보면 프랑스는 국가 종목이 사이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진보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끊임없이 기록이 갱신되는 것들을 독일은 뭘까요 독일은 그 국가 종목이 바로 체조였던 거죠 결국 집단주의적 어떤 규율들 집단주의적 신화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일본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또 역시 상륙됩니다 절도 있는 태권도의 동작들 이런 것들을 잘 보면 거기에서 어떤 집단적인 어떤 신화를 느끼게 하죠 그것은 적어도 그 태권도의 역사가 마치 대단히 오래된 어떤 민족주의의 뿌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은 환상을 주게 합니다 그것은 일정하게 그 당시에 나치 정권들이 노렸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죠 나치 정권은 모든 그 당시에 어떤 이름이나 행사의 모든 것들에 어떤 신화적이고 영웅주의적이고 그런 어떤 게임 같은 성격들을 갖게 됩니다 거대한 오락으로 전쟁마저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유치한 것들이 현실화 시켜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행사나 신비로운 이름 뒤에서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헌신적인 지도자가 있다 위대한 아리안 종족의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는 지도자에게 믿음과 헌신을 바쳐야 한다 그런 말로 요약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막연히 헌신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생활의 측면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대신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죠 당장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도 되었죠 그러나 지도자가 요구하면 국민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직폭력배의 조직 방식과 마찬가지인 거죠 신화의 과정이 최첨단 기술과 결합되었다는 것은 나치 선전 효과의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고속도로 벤츠의 최신형 자동차, 국민 보급형 라디오, 폴스바겐 자동차, 최초의 제트 프로펠러 비행기 등이 한편에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는 게르만시나 나치 엘리트 교육을 실시한 튜틴의 기사단의 성, 하지와 동지의 불꽃놀이 축제 등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초현대식 기술과 죽은 자들을 불러내는 대규모 의식이 하나로 어우러져 거대한 축제를 만들어냈고 당시 사람들은 이 장엄한 제의에 몸과 마음을 사로잡혔지만 돌이켜보면 두렵기 짝이 없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히틀러가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이 배경에는 한편에 그 제의, 그 장엄한 제의를 만들어내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 그 게르만 신하들이 놓여있었고 이 뿌리를 찾고자 했던 어떤 민족의식들이 그 안에는 놓여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르만 신하에서 바그너 그리고 히틀러에 이르는 몰락의 게임 법칙 뒤에는 더욱 근원적이고 더욱 거대한 또 하나의 문명 흐름이 있죠 바로 니체가 공격한 그것, 서양 문명의 뿌리에 놓아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게르만 신하하고 연결되면서 당시에 영웅주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니체의 비판의 핵심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삶을 외면한 채 죽음과 내세에서의 영웅과 구원을 지형한다는 것이죠 니체는 이 몰락의 가치관을 버리고 삶을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대한 세계가 붕괴하면서 유럽에서 기독교적 가치관도 함께 그인을 잃게 되죠 히틀러에게 종결되는 이 긴 몰락 게임 법칙에서 우리는 또한 역사의 묘한 흐름과 그 반작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유럽 중순비에 자리 잡은 신성로마 제국은 30년 전쟁 이후로 분열된 상태가 계속되면서 긴 역사를 두고 도이치의 비참이라 불리는 혹독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도이치 나라들은 이웃한 나라들, 특히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늦어지죠 그러나 프랑스의 칠미부로 민족적 각성이 일어난 뒤로 민족주의적 애국적 행사는 도이치 식인들의 생각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주류가 되었고 또한 통일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로 그것은 점차 과격한 국수주의의 방향을 취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적어도 민족주의가 일제의 지배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통일과 해방을 이루는 기틀이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또다시 파시즘, 배타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그러한 파시즘의 어떤 원천이 되고 있었다는 것도 동시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틀러의 등장의 이면에는 오랜 세월 동안 도이치 민족의 역사적인 원앙과 억울함이 존재하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가 국민들에게서 그토록 폭넓은 지지를 얻었던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결국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얻게 되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히틀러가 긴 시간을 두고 축축축 분노를 유럽의 한 국민에게 향하지 않았죠 그의 분노의 갈란은 최종적으로 도이치 민족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유럽 국가들을 떠들면서 가진 순환을 다 겪고 그러면서도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의 종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이죠 그것은 자신들의 그 고통들이 또 다른 의미의 타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타자들을 만들어내고 그 타자들을 거대하게 약산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길이 막혀 있었던 탓에 일찍부터 금융업과 상업에 종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크프루트를 출발점으로 삼았던 유명한 은행가 로스차일드, 로스실드라고 하는 그 로스차일드 집안은 약 200년에 걸쳐 유럽 정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과정들에서 결국 유대인에 대한 학살 유대인을 또 다른 의미의 타자로 삼으면서 자신의 민족주의적 광포함을 확장시키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한 번쯤 돌아볼 때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